호라이즌 달기수로 떠납니다 4, 3, 2, 1 공격을 시작합니다 A 거점을 증명하십시오 뭐야 뭐야 순삭당인데? 아이고 엔디 부조화 아 매크리 잘 튼다 아이고 힐 땡 내가 먹은 게 아니었네 아 우리 이거 아 이거 탱크 조합이 너무 그건데?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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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켄진 뒤로 아 이거 한쪽 피웠는데 웬스턴 가리아 부조화 아 맞아 어우 너무 아픈데? 웬스턴 부조화 아 웬스턴 딸피 웬스턴 매크리 반피 백 부조화 어 겐지 겨우면 안 되는데 깨우면 안 되는데 깨우면 안 되는데 네크리 딸피 컷 겐지 좋아서 알았어요 루컨 엉거 몰라나? 겐지 필 나이스 아 이거 다음에 나노 겐지 가자 커지는데 까두 내가 거참에서 시선을 끌게 아 안 끌어도 돼요 들어가서 한번 쫑겨두는 게 안 낫나?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바로 나노 들어왔어 나 지금 나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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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고 으아 어휴 아휴 자리야 부조화 자리야 맘피 0 자리 딸피 아나필 아나필 나이스, 나이스 와 나 여기서 태어나네 멀다서 여기도 없네 백구 좋아 이거 차리아 공으로 한번 뚫어봐 왼쪽에, 왼쪽에 둠피 뒤에 둠피 아나님 저 뒤에 힐 한번만 아나님 나 힐 한번만 뒤에 뒤에 맨 있어 아나 아나 딸피 아나 딸피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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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피 아나 아나 저거 안 죽는다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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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, 컷 하나 D, 하나 D 하나 컷 자, 듬비도 컷 나이스 모이라 보지 마 모이라 마지막 매트리 나이스 나이스 그는 솜피 상대가 원탱 솜피 들어온다, 솜피 좀비 오른쪽으로 아래 2층에도 못있다 나이스 아 젠장 거점에서 막아 거점에서 올 올 때 아 쏘르 있고 내가 너무 실수 많이 했다 도둑났네 아 앙클라 상탈 리더크 아 한줄 진단을 쏘네 아 1앞 펴진다 한줄 컷 나이스 나이스 걱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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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뭐야 이건 아 우리 팀은 다 잘한다 갱지 갱지 정매아 안다니는 뒤로 안다니는 뒤로 가 보이는대로 뭐? 아 구하러 왔는데 네 오른쪽으로 모이라 아래에 겐지 만피 겐지 만피 오른쪽 위에 아야 안줘 오른쪽으로 나와요 아 아 아 아 몰렸다 나 잘렸어 왠지 궁이 아직 멀어 아직 아 아 아 이거 막을 수 있을 건데 막 막아요? 아 한줄 한줄 컷 아 한줄 피 1 나이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겐지랑 모예라 밖에 없어 겐지랑 모예라 밖에 없어요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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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잡수와 가리아 키워볼 나이스 여기 상대 겐지 궁 못 박아요 겐지 뒤로 내 궁 갈봐요 내 궁으로 들어와야 돼 겐지 필이야 나이스 한주 필 나이스 뭐해라 컷 에이 막을 수 있겠다 상대 궁 뭐 남았어요? 라인 궁 남았나? 겐지 없고 라인 궁 없지 않나?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오리사 모이라 아나는 모르겠어요 아 끝났네요 아 잠시만요